Q. 문이 따뜻한 앤드가 지금은 안무를 해면 안무를 찍고 저희가 more and more 그냥 몰앤몰이라는 제목이잖아요, 제목이.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많이 나오게 그런 효과를 만들기 위해 한 명씩 안무를 찍었습니다. 저희 포인트 안무를 췄어요. 한 명씩 중요한 안무를 찍고 이거랑 이거랑 어떻게 나올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. 아, 기대되는데 아, 몰래에서 이렇게 한 명씩 주니까. 이거 원래 아홉 명에서 이제 조화로운 건데. 뭔가 한 명씩 주니까, 아이, 부담스럽거든요. 이거랑 이렇게 나오면 남은 적 보이네. 이제 다시 들어가야 돼요? 원픽 안무? 아, 근데 이번에 되게 춤이 멋있게 나와서 지금 한 것도 포인트지만 댄스 브레이크도 있고 또 볼 수도 되게 신기한 안무가 많을 거라 다 뭔가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. 저, 그로니 한 번 더 할 때 원래는 눈 옆에서 하는 거였는데 제가 그때 입 옆에서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싶다고 그걸로 바꾸기로 해서 제가 틀린 거긴 하지만 그걸로 해가지고 그게 원픽입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안 움직이지. 몰랐다면 미안 사가는 미리 할게 cause I'm too bored bored 의견은 필요 없어 훔칠 거야 네 맘 내게 울리게 될 걸 이렇게 say no no 넌 도둑고양이 오늘만의 널 복잡으로 왔으니까 딱 기다려 너 멀리 가지 말고 다시 되게 컴컴 오케이 올라갈게요 다시 한 번 이런 아무것도 없는 배경에서 하면은 어.. 예상이 안 가요 뮤직비디오가 어떻게 나올지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만히 눈도 안 깜빡거리고 입만 움직이면 돼 로봇처럼 마네킹처럼 딱 춤추면 안 돼 한 부분을 꼽자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언니가 보실 때 어떤 부분이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제일 멋있는 것 같아요 당연히 랩 파트야 원수도 좋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.. 아.. 그거 좋아 한 부분을 부족합니다 여기가 또 한 부분을 부족하네요 다시 한 부분을 부족해 네.. 아.. 예.. 아.. 예.. 예.. 발찍? 어 발찍 하하 뭐였어? You can say no You can say no, no 어떡해 사실 포인트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고 알려드리고 싶은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그 전에도 난이도 있다고 생각했던 안무들도 쉽게 느껴질 만큼 좀 난이도가 있는 안무인 것 같아요 체력 소모도 많지만 진짜 안무 자체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좀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그러니 한 번 더 여기가 제일 포인트인 것 같아요 어 그렇게 그렇게 얘를 들어가지고 예 한 번 더 아 또 예 한 번 더 예 한 번 더 뭐 뭐 멈추지 못해 뭐 뭐 뭐 그는 이 한 번 더 I wanna have more 아 또 어머 이걸 멈췄고 있었나 여기 여기 계속 봐가지고 뭐 그는 이 한 번 더 I wanna have more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안무는 그 다같이 2절 시작했을 때 고기가 최애아이 파았던가? 아 최애아이 파았던가? 아 최애아이 파았던가? 다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보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홉면 다 같이 하는 느낌이 나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이번에 안무 중에 아홉면 다 같이 한 번 더 아홉면 다 같이 한 번 더 좀 많이 다른 느낌인 것 같아서 지금 이런 컨셉도 안 해봤으니까 새로우면서 재밌는 뮤직비디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있어요 아직kin 잘 못해야지 딱 기다려 ㅋㅋㅋㅋ 마지막 오케이! 수고하셨습니다! 합성 해주시겠죠? 뭐요? 합성 아니에요? 어떻게 나올지 기대돼요 네 마음을 자꾸 숨겨봐 나에게서 도망쳐 이 부분 있거든요 나연언니가 특히 이 부분 되게 이 부분 되게 좋다고 했어요 나에게서 도망쳐봐 이번에 안무가 진짜 잘 나왔어요 저희가 소화하기도 힘들 정도로 되게 어렵게 나왔는데 아직 촬영은 안 했는데 그 포스트북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있거든요? 근데 그 부분이 되게 신나서 좋은 거 같아요 그 포스트 전체적으로 남은 촬영 오늘 다 군무니까 공신이 많습니다 지금 체력을 열심히 보충하고 있습니다 근무 차연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이팅! 저희가 잘하면 빨리 끝나는 거니까 잘 해야죠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트와이스 화이팅! 트와이스 화이팅! 첫번째 감사합니다. 미니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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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절 후기야 미니놈이 진짜 위피 소녀들 같다 아닌데 위피 광주인데 이놈은 여기 우리 집이잖아 이 집이 어디서 채워 저기 가운데? 저기 가면 다른 방иях 이런 집 있 ler 오늘 그냥 촬영 수 there pa claimed 다 냄새 너무 심하다 exp 나 페인트 그거 불러가지고 그래서 원래 되게 냄새 좋거든 나 그래서 새로운 집 이런 냄새가 안 들려 여기는 수영장 있고 여기 잇슨도 있고 이따 가봐 잇슨도 있고 저쪽에도 있어 오빠는 뭐야? 저쪽에는 바베큐 할 수 있는 데 있는데 그래서 거기 구워 먹을 수도 있고 아우 괜찮다 되게 좋아 아 물이 움직이네? 응 움직여 이 물 그렇게 내가 해놨지 멋있어요 누군가 핸드가? 어 내가 안 하지 하얀이네 몰랐어? 하루가 기네 지금 우리 몇 시인지 맞춰보자 8시 아니야 아니야 8시? 바꾸지 마 난 9시 반 어 확인해주세요 예에에에에에에에! 빨리 춤춰 멀찍이야 빨리 빨리 춤춰 우리 가면 돼요 안녕 lll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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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 더 I wanna have more 멈추기 싫어 멈추기 싫어 멈추기 싫어 멈추기 싫어 멈추기 싫어 어? 이거 이렇게 하면은 붙은 것처럼 되지 않나? 이렇게 이 으아 멈추기 싫어 멈추기란 멈추기 싫어 more more and more 그러니 한 번 더 I wanna have mor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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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nd more 멈추기 싫어 mor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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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nd more 그러니 한 번 더 more 우와 왜 돌아다니? 아 총 3 2 4 4 5 6 5 5 5 5 6 6 6 6 오우, 눈물이 뚫렸네요 차영이 얼굴 들어갈 수 있을 거 같아 아, 멍걸려요 괜찮아요 카메라를 바꾸고 있어서 지금 그거를 기다리고 있어요 렌즈 바꿔야 돼요 응 봐요 정연 씨, 정연 씨! 네 일정은상큼 춤추셨는데 쥬 씨! 쥬이 벙은 안 이렇게 커졌네 그래? 그리고 허리를 숙을 때가 있다 없다 했어 우와 아직도 돼? 되지 나 이거, 이거 딸을 수 있어 진짜? 이것도 되지 않아? 나 이것도 되지 한 번 해주세요 저런가 어떻게 했지? Thanks for the 이걸 했잖아 누나 대단했어 이거 했잖아 빠셋 그때 빠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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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가사 외우더라 그 가사 외우더라 나는 다른 사람 무대하고 있으면서 보면서 계속 외울까? 네. 우리 다 그러지 않았을까? 그런가? 우리 다 이렇게 안무 막 생각하고 다현이는 계속 연습하고 있어. 뒤에서. 인터젝션. 네 이제 대화를 해볼게요. 갈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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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블라이 패배하기 Pac-12 이제 슴거 왜 여기가 더 기다려야 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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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y theon Whip 왜 여기가 더 기다려야 한다 너무osos 다다다다다다다 되쭐되지 엄청 쉬지 않아 최정우 지영씨 생일 축하해요 저 사람은 조명까지 해주시고 노래 엄청 크게 틀어주시고 좋네요 오 좋더라고요 즐겼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봐 다 먹을 거예요 이거 봐 다 먹을 거예요 이거 봐 케이크 케이크 이렇게 조명까지 진짜 역대급 역대급이 되네요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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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